자, 왔습니다. 노래 마이크를 안 틀었구나. 아, 미안해요. 네, 미안. 내 폰 고장 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안 되는 척 한 것도 아니에요. 미안해요. 진짜 안 켰어요. 우리들의 화이트데이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인천시 칼리인 고맙습니다. 어저께 친구한테 화이트데이라고 초콜릿 케이크를 사줬는데, 다 안 먹고 냉겨와서. 짜자잔. 누가 봐도 초콜릿 같은, 마치 거대한 초콜릿 같은 이 케이크. 우리들의 화이트데이를 이제부터. 달아 보여요. 여자친구가 먹으면서 골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달아서. 큰 OS 같아요. 광택 봐. 광택 쫄죠. 광택 보세요. 광택 보세요. 이야. 맛있겠죠? 다 비쳐 막. 이거 먹어가지고. 토끼가 갉아먹은 것처럼. 어, 여기 초콜릿 묻었다. 잠깐만요. 뭐 손 닦을 것 좀 갖고 오고. 네. 더 본다나. 이 커피. 이것을. 그냥 케이크만 먹으면 너무 달아요. 맛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딱. 아메리카노. 아무것도.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아메리카노. 이것과 먹어야 진짜 맛있습니다. 네. 원비님이 광고하시던. 네. 이런 차랑 같이 먹어야 돼. 이런.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달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차랑 같이 먹으라고. 아 좋다. 초코 케이크.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모금 같이 먹어야 돼. 맛있다. 그냥 먹으니까 되게 단데. 저거랑 커피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 맛있어요. 어. 당이 막 올라와서. 기분이 벌써 좋아졌어. 기분이 막 너무 좋고. 아 역시 가끔은 이게 사람 단거 먹어야 된다니까요. 한 모금 살짝 먹어주고. 음. 아 이 초콜렛이 여기 겉에 감싸있는 초콜렛이 달긴 한데. 엄청 맛있네요. 아. 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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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랑 먹, 아메리카노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아메리카노에는 설탕 타지 말아야 돼. 음. 아 진짜 안 느끼해요. 완전 깔끔해. 이게 싸구려구 아닌 것 같아. 나 자크. 나 왜 자크 안올린거. 자크 안올린거 왜 얘기 안했니? 너희 왜 자크 나 안올린거 얘기 안했니? 남대문 열려있었잖아. 이. 큰일날 뻔했어. 방송사고가 날뻔했는데 지금. 베스트 bj가 짤릴뻔했어요 지금. 베스트 bj가 짤릴뻔했어 지금. 큰일날 뻔했네. 아 못봤어요? 안보였어? 아 그래 몰랐어요. 나 자크 계속. 나 방송 시작때부터 지금까지. 자크를 안올리고 있었나보네. 왜냐면 내가 방금전에도 화장실 안갔다왔거든요. 잠시만요. 아 저는. 숨구멍인줄 알았어요. 미안. 회사님. 최대한 우아하게 케이크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capacidad 예정입니다. 네 sorry 아 아 아 아 네 에이 에이 아 우아하게 몹시 술 마 질깨님 통동동동님 함냐짬짬님 고맙습니다 인천시칸님 곰다박님 고마요 아 우아하게 먹어달래서 우아하게 아 근데 우아하게 먹어줬잖아 우아하게 먹으래서 천지인님 30개 고맙습니다 30개 고맙습니다 어느 나라의 우아함인가요? 중국쪽 중국쪽 한나라 한나라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되게 우아하게 먹을 수 있죠 음 음 잘 먹었네요 음 음 끝까지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여자친구한테 사준건데 여자친구가 너무 달다고 안 먹는거 제가 먹어봤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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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ò 아 노소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